안녕하세요. 열두작처 천시제자 예언당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춘년에 37세 되시는 85년생 소띠운세 중에서 85년생분들이 잡을 수 있는 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역이 전체 사주가 아닌 태어난 연인과 월만으로 신전풀이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시거나 변동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이라 해도 조상의 벌전이나 상무부정, 빅리, 신변등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시거나 기회를 잡더라도 오히려 금전의 손실이나 관제 등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985년생 소띠운세 중에서 2021년도의 85년생분들이 잡을 수 있는 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생, 3월생, 4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우선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운이 있다고 해서 창업 후 성공을 하신다거나 금전은 사업 운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나 창사를 하려고 하는데 금전이나 여러가지 문제로 창업을 못했던 분들이나 우연히 창업을 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 쪽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창업 후 실패수를 줄이고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이나 창사로 금전은 재물 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생, 11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 역시 단순하게 말해서 사업은 장사 운이 좋은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장사의 종류나 업종 또는 돈을 버는 시기에 대해서는 개인의 전체적인 사주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업은 장사 운이 좋은 시기라 해서 욕심을 부리시거나 무리한 운영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돈 욕심을 버리시고 항상 하시던 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문서, 쥐득은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8월생, 10월생 여러분들입니다. 부동산 문서 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서가 향후에 돈이 되는 문서인지 또는 금전 손실이 있거나 굴차 아픈 문서인지는 개인의 전체적인 사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특이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 문서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특이 목적 돈을 벌려고 문서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을 위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으로 금전은 재무들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네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1년에 부동산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분들은 부동산을 구입 후 시세가 오르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바라서 돈을 버는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넓게는 부모님이나 가족 소유의 부동산 매각으로 금전이 들어오는 분들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부동산 임대를 통해서 금전은 재무늘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직업이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역시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를 통해서 금전은 재무늘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생, 8월생 여러분들입니다. 투자는 투자의 대상이 사람, 회사, 주식 등과 같이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분들은 사람에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시고 어떠한 분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투자운이 있는 분들만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처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하는 시점, 돈이 나가는 시전도 중요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8월생, 4월생 여러분들입니다. 투자를 받는다는 것을 꼭 사업 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전,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도 타인에게 금전을 융통할 수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투자는 사람에게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도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취업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7월생,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요즘은 나이를 떠나서 취업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분들은 취업 운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이 원하는 직장이나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취업이 되었다고 해서 지전 생활이 편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등의 모든 일이 순조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분들의 경우에는 취업 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경곡사지를 당하시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취업난에 심한 시기에는 취업이 되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직장에서의 승진운, 금전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0월생, 11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영업직정이 계신 분들은 고정금려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더라도 금전운이 좋은 시기에는 평소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희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승진운이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같은 시기에는 더욱 기다리는 수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홉 번째는 귀인이 나를 도와주는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생, 5월생, 8월생 여러분들입니다. 귀인이 도우면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또는 관제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운이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싶은 분들이나 현재의 난간을 극복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운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귀인을 알아보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귀인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쪽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귀인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열 번째는 결혼은, 재혼은, 인연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7월생 여러분들입니다. 나이는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결혼, 재혼, 인연수가 틀려지기는 하겠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좋은 인연수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인연수가 있는 분들 역시 본인과 궁합이 잘 맞는 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 85년생 소띠 운세 중에서 2021년에 85년생 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 운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좋은 기회에 좋은 운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스스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노력이나 조상님들의 보이지 않는 원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조상님께 정성을 꾸준히 보이신다면 반드시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2021년에는 많은 분들께서 좋은 기회를 잡으셔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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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